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K-POP 컨퍼런스와 광주 컨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POP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되었고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BTS, J-Hope 등을 테마로 한 K-POP 스타의 거리를 조성해서 전 세계 팬들의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인기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고 도시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광주의 강점인 인공기능과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면 한류문화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콘텐츠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박기완 회장님, 광주 행사를 기획해 주신 강광민 박사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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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